지난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 후속 대책이 논의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인파관리 관련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전담 조직을 구성해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초기 대응 시스템 개선과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심리지원 등 피해 수습에 전념하고 있고, 입원 치료자 대상 의료지원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사망자 마지막 4명의 본국 송환 절차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입국 편의 제공과 통역 등 장례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